건강상 아있냐? 응, 건강상 아닌데 아닙니까? 아닌데 변하게 안 돼, 이 말 안 돼 건강상인 줄 자, 이렇게 건강하게 자,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감 같은 거는 다 교재됐잖아요 아크릴 물과 미나매나 섬유에도 고통해 넣는 거에요 그렇죠? 그리고 여러분께 쓰면 시간만 하고 안 돼 아직도 개가 낭불되어 이 시간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듣고 이런 애에서는 생리 활성 작용을 하는 물질이 들어있죠 예를 들어서 양도한 껍질에 스틱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서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또 생을 가지고 있어서 노란색을 그냥 안 하고 너무 귀여워 화이팅! 화이팅! 이렇게 새로로서 이 시간만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